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조용히 밖에 날씨가 춥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뭐 다른 이유보다는 지금 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유나팔. 치유나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하목사님이세요. 하목사님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기가 이제 한 살입니다. 아 딸이에요. 근데 저도 한 두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뵙고 저희 집에 또 한 번 온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담도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항암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지금 항암약이 맞지 않아서 지금 의료보험도 되지 않는 신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주사 한 방에 천만 원입니다. 지금 오차까지 맞았는데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신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사를 맞고 있는 우리 하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남편께서 또 이분도 담도암이에요. 지금 살이 갑자기 15kg가 빠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담도암 지금 전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그걸 검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남편께서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신앙을 갖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같이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하면 상당히 많은 거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저 저희가 돼야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야죠. 이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가 또 저는 외치고 선포하지만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허목사님 어린 자녀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또 항암하는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한 분은 제가 하나님께 입에 들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허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허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허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허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유하길 간절히 원하며 허목사님 가정에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약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으로 끝낼 수 있도록 빈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괴를 통해 간증자로 서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을 주셔서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절히 믿고 원하오니 우리 허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사님 남편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프고 힘든 과정 그 치료 과정통 하나님의 속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두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오직 믿고 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중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